다른 플레이스타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. 마법빌드에서 발견한 룬 조합인 일명 급성장 나서스를 소개합니다. 다시 먼지로 되돌려주지 급성장 나서스는 게임 후반에 보여주는 무시 무시함을 더 일찍 보여주고 드리기 엄청 이득받은데 연기할게요. 죽여주세요. 오늘 영화 범죄의 도시 그거 혼자 봤는데 와 진짜 재밌더라구요. 그거 혼자 봤는데 와 진짜 재밌더라구요. 뭐해 뭐해 미니양사 브로치의 대포는 내 편이죠. 상대정보를 어딨지? 상대정보를 어딨지? 아 이건 몰랐는데 방금 할아버프 우릭 이상한데요? Presidential 와 세다 왜 이렇게 세인데 오 미안해 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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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 휴식 기간 아니에요. 일할 때 일하고 휴식 때 게임하면 언제 결혼하나요. 방송은 저 거의 제 방송 만약에 하는 상황이 있으면 쉬는 날이에요. 쉬는 날 맞으니까 뭐야 이 사람은. 아 쎄죠. 아 왜 켰지 돼요. 아 Uh... 뱀피 끝나고 코치들 서로 악수할 때 손에 힘 꽉 주면..? 뭐해? 그럼.. 이거.. 이거 다 주는거예요? 이건 뭐예요? 아 룸페이지? 그거 마음씨 착하게 먹어야 좋은거 줘요 아 뭐야 뭐야 이거 파란정수 9만개는 뭐야 왜 이렇게 개수가 많아요 이거 9만개 선물 많이 받았다 뭘 이렇게 많이 줘요 와 뭐야 중간 복사직색 뭐야 이렇게 신기한거 이거 처음보는 스킨인데 와 스킨 비싼거만 나오는데 불의 축제 투표 이거 까면 뭐 나와요 우르프 워이 이거 뭐 돈주고 사요 어떻게 사요 어떻게 사요 이거 그냥 까면 까면 열게 하면 돼요 근데 이거 받으면 뭐하는데요 이걸로 잠시만 화장실 좀 갔다 어 안녕 뭐야 너네 방송 나와도 상관없지 상관없잖아 이리로 와봐 한번 보자 봐봐 안녕 인사 한번 해줘 한번만 내려 한번 왔는데 이거 하자 아 여기 보인다 아 그래 오케이 울프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usa 죄송합니다 뭐 zul